1. 깨알씨 연어 특강 훈달쌤과 함께하는 깨알씨 연어 특강 이번 시간 28번째 시간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배열과 포인터 문제 나오면 아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배열에도 어떤 첨자가 있을 거 아니라 a의 3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a라는 값이 가지고 있는 거는 첫 번째 0번째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7년 서울시 99 컴퓨터 1반에 출제됐던 문제이고 실행 결과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아우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고 아우 9000원 죽겄네 자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놈의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 맞춰야 되니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리직이나 전산직 꼭 맞추셔야 되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막 헷갈린다 아유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르짖히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은 꼭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은 꼭 맞추실 수 있을 거다 자 어쨌든 NUM이라는 그런 배열을 만들어놨어요 얘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고 4개의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1, 2, 3, 4라는 초기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NUM의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초기값으로 1, 2, 3, 4가 자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를 100번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배열의 주소를 100번지라고 했을 때 NUM이 가지고 있는 거는 100이라는 주소값 100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 INT PT 포인터 변수예요 PT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NUM 값을 집어넣어 지금 NUM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번지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PT라는 이 포인터 변수에는 100번지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N의 0번지 여기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라 그 다음 PT++ 했어요 지금 PT가 가지고 있는 PT의 값이 아니죠 PT++니까 PT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100이라는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럼 여기는 10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 거라 그리고 나서 PT++ 값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PT++의 값에 5를 집어넣는 건데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있어?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후의 연산이란 말이에요 후의 연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PT의 값에다가 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PT++를 해라 그러니까 PT의 값에다가 5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PT를 플러스 플러스 해라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PT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1이에요 여기가 100이라고 그랬으면 여기가 101이잖아 101의 값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얘는 2가 아니라 5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고 PT++ 해줘라 그럼 PT는 101이 아니라 10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구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똑같아요 PT++의 값에다가 10을 집어넣는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풀었으면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PT의 값에다가 몇을 집어넣는다? 10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PT++를 하라는 거죠 지금 PT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2란 말이에요 100, 101, 102 자 이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PT++해라 그럼 PT가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는 102가 아니라 103이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PT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1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3에서 102가 되는 거죠 102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PT++++는 20 아유 더럽게 복잡하네 자 여기는 이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니까 후위 연산이죠 그러면은 PT의 값에다가 플러스는 20하라는 거예요 플러스는 20하고 어 요거 넣었고 그 다음에 PT 플러스 플러스 자 요식인 거잖아요 지금 PT의 값에다가 PT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2 100, 101, 102 102의 공간에 있는 값 10하고 20하고 더해라 그래가지고 PT의 값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10 더하기 20하니까 여기는 3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T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PT 공간은 10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하는 거예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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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에 있는 거를 출력한다라고 하면은 1, 5, 30, 4가 출력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1하고 5하고 30하고 4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더라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럽게 헷갈리니까 자 NUM이라는 그런 배열 4개를 만들어 놓고 초기 값으로 1, 2, 3, 4를 줬어요 그럼 여기는 1, 2, 3, 4가 들어가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 포인터 변수 PT를 만들어 놓고 이 포인터 변수 PT에다가 NUM 값을 요렇게 집어넣는데 NUM 값에는 100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100번지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거 배열에 처음 시작을 100번지라고 했을 때 NUM은 100을 가지고 있어 이 100이라는 번지를 PT라는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값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값을 요렇게 집어넣은 딱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딱 그려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PT++ 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PT++니까는 PT가 100에서 101로 요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얘가 101로 요렇게 변경이 되는 거지 그 다음 PT++의 값에다가 5 이거는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니까 후위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PT의 값에다가 PT의 값에다가 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PT++해라 PT++해라 자 요렇게 플러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T의 값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지금 PT가 101이잖아요 101번지의 값 101번지의 값에다가 몇을 집어넣어라? 5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기는 5가 들어가는 거라 오케이 자 여기는 5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PT++ 해주니까 PT는 아까 101에서 10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얘도 마찬가지로 후위 연산이잖아요 플러스 플러스가 후위 연산이기 때문에 PT의 값에다가 10을 먼저 대입을 하고 10을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위 연산 PT++를 해주게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PT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PT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2 101, 102 102의 값에다가 여기에다가 10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PT++ 해주게 되니까 PT 값은 103이 되는 거라 103이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문장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해봐야 돼요 PT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어요 그럼 PT는 지금 103에서 102로 바뀌게 되겠죠 얘는 102라는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PT의 값에다가 플러스 플러스하고 플러스 는 20을 해라 플러스 는 20이라는 이런 대입 연산자니까 여기 후위 연산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PT의 값에다가 플러스 는 20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T 플러스 플러스 후위 연산을 진행을 해라 자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에 있는 값하고 지금 나온 20이라는 거하고 더하는 거니까 지금 PT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PT가 가리키고 있는 102 100, 101, 102 여기에 있는 값 10하고 여기 있는 값 20하고 더해가지고 PT의 값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자 지금 여기는 10 들어가 있고 20이니까 30이 되겠죠 이 30이라는 값을 102의 값이에요 100, 101, 102 102의 값에다가 30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T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되니까 PT 값은 103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를 출력하니까 지금 0번지 얼마 있어요? 1 있고, 1번지에 5 있고 2번지에 30 있고 그리고 3번지에 4 있고 그래서 출력값은 1, 5, 30, 4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보면 1, 5, 30, 40이 출력이 되게 돼요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니까 PT의 값에다가 먼저 5를 대입하고 나서 플러스 플러스를 해준다 그리고 이 플러스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러스 플러스 후위 연산이니까 나중에 수행을 하는 거죠 PT의 값에다가 플러스 는 20 하고 나서 그 다음에 PT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게 된다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는 정말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몇 번만 연습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플러스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이제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 너무 헷갈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연습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은 벼락치기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 과목이다 그럼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절대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저랑 똑같이 그림을 그리시면 헷갈리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